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중이잖아. 안 되겠다. 아 정말 과장. 나도 과장 싫합니까? 대구에 휘날리는 연쇄 마크. 타다 보면. 자 다시 타볼게요. 너무 어렵다 야. 가요? 혼자? 네. 오지 못하고 있어. 오지 못하고 있어. 이게 마음대로 안돼. 짜증나 좋겠어. 저도 노력 중인데요. 어디가요? 표정이 중요하다. 운전 진짜 더럽어. 어디가요? 어머. 정신 차려요. 잠깐 말 시켜줘. 내가 봤을 때 운전면을 못할 것 같아. 아. 어머. 야. 박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박대는.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서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맨날 길을 헤맬까요? 하위. 주머니에.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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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불빛이 두 개로 보이는데.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이런.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아아. 우아. 와. 우아. 우아. 야. 우리 놀이공원 가면 또 이러겠죠? 진짜 이번 저희 групп편입니다. 우아 파티대. 난 울어 난 울어. 오. 다리가 너무 길어. 아직도 다 묶었어. 왼쪽으로 가면 사문진교라는 데고 다산 문화.. 다산? 헐! 여기 낙동산인가 봐 이게 뭔 소리예요? 조금 무섭습니다 살짝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헐! 집에 가요 그 다리에서 옛날에 읽었던 소설 중이에요 아 뭐야 아 무서워서 야 같이 가 색깔 보이잖아 이거랑 똑같이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뭔가 있거든요 야 이거 물어봤다 송도에 있어 야 있는데 없어 어떡해 여기가 안질한 골목이래요 여기가 안질한 골목이래요 우와 이게 기름이 여기가 지금 새벽 3시 10분 전동 카트를 타다가 여기가 지금 새벽 3시 10분 전동 카트를 타다가 그.. 카트 범퍼를 부서트려서 35,000원을 물고 오는 길이고요 여기가 지금 새벽 3시 10분 전동 카트를 타다가 저 막창 처음 먹는데 대장?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지? 음!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네 맛있네 갑술하네 아휴 진짜 맛있다 저희 택시 잡을게요 숙소가야 되니까 아휴 진짜 야 그럼 우리 저거 놓친 거잖아 아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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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금방 2개만 들어가야 돼 오, 김광석길 아니, 앉기만 할 거야? 앉아보라며? 어머, 이거 신기하다 소리는 안 나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다 좋아하는 거 맞아,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신다고 원래 키가 이 정도는 아니셨겠지? 아니지, 언더우드 님도 키가 150cm도 아닐까? 아, 맞네 언더우드 님이래 방금 베리 원이 썼어요 맛이 어떤가요? 계피맛 나고 진짜 달달해요 진짜 맛있네 따뜻! 맛있어요 헥 다 먹은 거야 지금? 응 몇 분 걸렸냐? 몰라 이거 진짜, 이따 봐 보자 3분 3분 어디 나와?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좋다, 무향빵인데? 따뜻해요 해피 피치니가 너무 좋다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김광석의 길을 아, 뭐래 김광석 길을 지나서 2월드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린 또 길을 헤매다가 힘들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쳐가지고 지금 뭔가 어, 출구인데 여기? 아, 주차장 출구하는 건가? 아, 주차장 출구하는 건가? 아무튼 저희 지금 아, 저기 같아 어머, 어머, 어머 보세요 반상의 나라 그거 에버랜드잖아 여기 노래 한 번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2월드 2명이요 자유이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오늘 이게 하늘이 와, 야 저거 재밌겠다 나 디스크 팡팡 탈래 디스크 팡팡 탈래 디스크 팡팡 탈래 디스크 팡팡 탈래 구름이 안 됐댔다 안 됐네 야, 다 재밌겠네 여기 재밌겠다 와, 신난다 드디어 놀이공원에 온 것 같다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어떡해 자, 여러분들 위 한 번 볼까요? 오 아, 아 아, 같은데 아, 매일 날라 나, 매일 날라 아, 매일 날라 아, 매일 날라 매일 날라 범위인 날라 진작 멈추를 씹기하러 흐흐흐 야, 나 이거 잡아보면 안 돼, 너?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delay 캐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왜 달렸어? 어떡해 아 어떡해 유리를 이렇게 안 왔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로 오시면 한번 타시기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여기하고 빨리 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 저희 방금 이름 뭐야? 허리케임 탔는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롤러코스터 너무 짧더라 1분? 1분 정도? 그냥 뭐? 그냥 뭐 유난한 롤러코스터라고 맞아 세연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냥 몸이 좀 아팠다 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진짜 우리 이거 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이공원인데 어트랙션들이 그렇게 막 무섭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길지도 않고 어 가도 짧고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잡고 저희는 한 6시간 잡고 왔는데 한 3시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월드 안녕 안녕 대구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